translation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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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배 님 왜 이렇게 수염을 더럽게 기르고 계십니까 좀 깎이세요 꺼지라고요? 어쩌라고요? 뭐야 이거 어? 지금 뭐 도전하는거야 지금? 어? 야 봐봐 남자답게 이 소자 어 소 소 얼마나 깔끔하게나 168은 무슨 168이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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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 좀 까요 아저씨 그 잘생긴 얼굴 더럽고 추악한 수염으로 꼭 기르셔야 되겠습니까 닥치라구요? 어쩌라구요? coin 독특한 사람이 왔네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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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뱅님 미션맘니다 수염 밀면 만원 안한다구요? 알았다구요? 수염 밀면 만원? 이게 어떻게 기름건데 수염 기름 만원dles여? 아 아이 만원에 이걸 깎긴 좀 아까운데 이거... 그래도 나름 신경써서 기른건데... 드베게 형 미안하지만 수염 너무 꼴 베기 싫어 니가 꼴 베기 싫어 니가 니가 꼴 베기 싫어 어? 니가 꼴 베기 싫어 나가! 어느 안전이라고 그 형의 그 이 심도 있는 수염을 가지고 그 뭐라고 하고 앉아있어 나가! 니가 얼마나 이 심혈을 기울여서 맨날 다듬고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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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질사또 옆에서 알량방굽 꺼는 이방놈 가짜너 크...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느꼈지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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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트 크네 멋지게 기른 수염과 장발 보면 여자들이 지리겠지 현실가 뭐야 더러워 노죽자 사키 야 진짜 아니라고 야 진짜 그랬다고 야 진짜 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라 아니고 진짜 그 고등학생 고등학생 애들이랑 아저씨 아저씨 돈 들으려고 아직 한발남은 총알 팔아서 돈을 쏩니다 이게 다야? 그냥 한발 남은게 이게 다야?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뭐냐 우리 매장 뒤에 항상 담배 피는 고등들이 있어 나를 보면은 어? 되게 설레인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지 야 이놈의 새끼들아 어? 다 한배나 끊어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내가 훈육을 하지 훈육을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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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존만한 털복숭이 야 무슨 톨 야 톨복숭이까진 아냐 그냥 요기만 딱 나는거야 나 원래 이 봐봐 아무것도 안나다가 요기만 그냥 예쁘게 오이고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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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좀 깎으세요 안 깎으신다구요 서 서 서 서 서 서 서 키 작은 사람 쟤 뭐야 쟨 또 이씨 죽여버릴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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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존만한 내시세 조용해 어? 니들이 모르는 심오한 그런 어떤 그 어? 그런게 있어 이 수염에는